이 시인의 딸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아보지 못한 여자 차수연 역을 맡았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호텔 대표로 분해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카리스마를 내뿜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이어서 정면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. 하트 포즈 가능할까요? 네 고맙습니다. 정면 바라보시면서 하트 포즈. 네 그럼 그가 위태로운 수연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용기있게 손을 내미는 남자의 모습으로 여심을 사로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. 매직 정말 기대됩니다. 네 역시 손아트 부탁드립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나란히 무대 위로 서주시길 바랍니다. 아 정말 이렇게 함께 서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설레게 만드는 두 분입니다. 네 시선을 맞춰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? 네 고맙습니다. 네 살짝 다정하게 팔짱도. 네 고맙습니다. 자 이어서. 오늘 정말 많은 추지진 여러분들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아 지금 조금 쑥스러우신 것 같은데. 예. 네. 살짝 얼굴이 보이게 손을 살짝 내려주시길 바라고요. 네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마지막으로. 네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손을 살짝 낮춰주시고요. 네 카메라 보이시고요. 네. 아 오늘 정말 소장가치가 100%죠. 예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림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한 장 한 장 놓치고 싶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아 우리 보검씨가 또 센스 있게 네 하트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우리 남자친구에 거는 기대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단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두 분 감사드리고요. 포토타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두 분 공동 인터뷰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